계속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때에는 제목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은 우리 R.C. 스프롤 우리 개혁신학 쪽의 학자이셨고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쉽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현대 개혁신앙과 그리고 학문에서 상당히 너무나도 좋은 영향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끼쳤고 그리고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귀하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전달함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자로서 내신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필요한 102가지의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들 제목별로 나누어서 저희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회라는 제목으로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성서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교회의 의미와 그리고 또 교회의 펑션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더 이어서 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상징, 어떠한 모습,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아니면 주중에 수요일마다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친목도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음사역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란 그렇다면 교회란 오늘 R.C. 스프롤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프닝으로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교회란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교회 하면 예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다 신학 성경에서 교회를 지칭하는 헬라우 단어는 에클레이시아,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종합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선택받은 사람들의 무리이며 모임이다 라는 정의를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대개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조직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조직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어떤 빌딩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빌딩 자체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별한 마술적인 그러한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교회 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빌딩이나 땅이나 하여간 부동산을 놓고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를 찾아보면은 교회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의 무리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좀 더 넓혀서 이해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불러내시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어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그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이고 그 다음에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은 얼마나 의미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아닌지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의 존재가 되지 않는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주셨다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었을 때의 모습은 그다지 좋은 모습이 아니었었고 노예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었고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었고 사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바라봐봤자 10년, 20년, 30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만의 어떤 장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처지였었다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에게 신앙을 주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기로 그러한 굉장히 비좁은 그리고 범위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좁은 그러한 공간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빠져나와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될 때에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그리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죄의 여러 가지 그 얽매임에서부터 사실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신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또 다시 한번 얼마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마음을 한번 또 놓을 수 있고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간증을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불러내주시고 죄에서 건져내주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우리는 늘 실수를 범하고 늘 보면은 죄를 짓고 지금 믿고 난 그 다음에도 완전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결국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또 내용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선택 받은 사람들의 무리이고 모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빌딩 없이도 빌딩을 꼭 우리가 소유하지 않더라도 빌딩을 뭐 크게 거룩하게 옛날 교회에 하면은 나름대로 사람들이 생각 가지고 있는 대로 그렇게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그러한 빌딩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제대로 설립할 수 있고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은 것이다 좋은 빌딩 그 아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은 거고 또 없어도 좋은 거예요 만일 그 자리가 그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라면은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갖다가 하이라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상의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별을 하면서 이해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좀 신학적인 용어예요 성경에는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더 공부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신학을 그래서 더 깊게 파고보다가 보면 조금 더 하나하나 제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그러니까 신앙의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또 달리 표현을 한다면 조직신학이라는 그 말 자체는 좀 딱딱하고 보통 사람이 듣기에는 좀 알아듣기 어려운 그러한 단어로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대로 또 다시 쉽게 이해를 하려면 제목별 신학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Topical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란 그 제목별로 성경을 내용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신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이는 교회 안 보이는 교회 또 그렇게 조직적으로 우리가 제목별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데 보이는 교회 영어로는 Visible Church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란 왜 이런 구별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께서 늘 보통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석은 못하고 있지만 전에 여러분들께서 주일마다 이렇게 나가시는 교회 교회 하나하나 우리가 보이는 그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거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지도적인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러한 무리이며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교회는 제도와 형식 및 건물을 갖춘 유형의 교회를 말한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의 유형의 교회다 무슨 말인지 지금 왜 이 구별을 하는지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보이는 교회 외에 보이지 않는 차원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란 그렇다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한꺼번에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우리가 참여하는 교회 외에 또 보이지 않는 이 전세계의 모든 흩어져 있는 교회 교인들 그렇죠 아까 교회는 성도님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도의 무리 성도의 모임이라고 그랬었는데 이 한 어떤 로컬 교회 거기에만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져서 그 수많은 또 여러 로컬 교회들 보이는 교회들 다 합하여 한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두고서 보이지 않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장래의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묶어서 또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아래에 있다 그 안에 있다라고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믿는 자들이 흩어져 존재하는 무형적 교회를 말하며 보이지 않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를 건설하고 그래서 확장하는 토대로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란 그렇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한 상황을 두고 완전한 상황을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보이는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거룩한 우리가 공예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나요? 교회에 대해서 그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뜻은 보이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그렇다면 돌아와서 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별을 하는가 했을 때 이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면서 보이는 교회에 또 몸을 담고 헌신을 하면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이는 교회는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완전하지 못하냐면 거기에는 실수도 있고 그리고 그 교회의 메이크업이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으니까 그 메이크업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는 건 그리고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을 하는 게 그 모임에는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언제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있다라고 저자는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고 그렇게 존재를 한다고 하셨듯이 지상의 이 교회는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섞여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섞여있다고 저자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진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지금 당장 그러면 가라지를 갖다가 잡아 뺄까요 했을 때 가만히 버려두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괜히 그러다가 알곡까지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힐 수 있다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이 R.C. 스프롤 교수도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는 말하기를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의무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그렇게 하냐면 결국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에서 대할 때 보면 어떻게 우리 생각에 우리 눈에 보이게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보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칭찬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비교적으로 그렇게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회에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보면은 그 죄를 그 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열심도 안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에서 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줘도 그러니까 그들을 상대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진실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할 때에도 보면은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때에도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택을 안 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기를 참 좋아해요 심판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심판을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구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이러한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심판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결국 그 심판이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는 그렇다면은 하여간 누구든지 교회 안에 발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늘 복음의 원칙대로 복음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C. Sproul 교수가 말하는 게 교수님이 말하는 게 맞아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그게 사실은 안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안 보이는 교회로 만드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의 의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은 안 보이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대로 거룩한 곳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교회 완전하지 못하고 가락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사역을 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때에 안 보이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으면 아니 교회가 하나라뇨 이 세상에 보면은 얼마나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시나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교파에 의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직적으로 갈라져 있기는 하지만 선택받은 자들은 주님에 의해 한 믿음 한 세례로 연합이 돼 있다는 것을 갖다가 또 저자는 저희들에게 리마인더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아닌 그러한 이상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는 다른 교파들과도 함께 기도 하나님께 올릴 수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복음사역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파에 하나 중요하고 유익한 점이 있다 했을 때에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거 뭐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이단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진짜 진정된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를 갖다가 그래도 처음에 초면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교파에 또 그들이 몸을 담고 있고 그 교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가 그때는 유익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파의 이름 하나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있을 텐데요 모든 기독교 이름을 걸었다고 해서 교파가 요즘에 보면은 성경적이 다 성경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목격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성서적이었다가 지금은 변질되어 가지고 아닌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교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해요 주님에 의해 한 믿음 한 세례로 연합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믿음에서 벗어난 교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교파의 마음을 두고 있고 몸을 담고 있고 거기에 어떤 충성심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사랑의 대화로서 정말로 그러한 형제나 자매에게 또 다시 성경적으로 함께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또 교파의 존재인 것을 간단하게 작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주님에 의한 한 믿음 한 세례로 연합이 될 때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하다 홀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놨다 했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리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리라는 그 말 자체가 분리됐다는 말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와 분리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그 모든 것과 분리되어 계신 그러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똑같은 성질로서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교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그러한 또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편적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catholic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 catholic이라는 말을 쓸 때 언뜻 듣기에는 천주교로 그렇게 잘못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capital C big C big C를 쓰면서 쓸 때 천주교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단어 그 자체는 작은 C 작은 C를 가지고 단어를 사용을 할 때 교회를 설명을 할 때 C A 작은 C C A T H O L I C 이게 혼돈이 돼서 많은 또 계신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할 때 universal 이라는 단어도 써요 근데 사실은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은 catholic이라는 말이 더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나라와 민족을 그 구원성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쓰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음을 그 뉴스를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는 보편적인 것이다 그 교회에는 사실 그 누구나 사회에 어떤 층에 있건 어떤 살색을 가지고 있건 상관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일 수 있는 문이 열려서 들어올 수 있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했을 때 이 뜻은 무엇인가 영어로는 apostolic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적이라는 뜻은 성경에 그래서 있는 나오는 사도의 가르침이 기초가 되고 또 그 가르침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적이다 교회는 사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약의 모든 서신들의 가르침들 사도 행전에 있는 내용들 이러한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전달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그 가르침이 기초가 돼서 교회의 조직도 세워지게 되고 교회의 일도 하게 되고 교회의 의미를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뤄나간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며 보편적이며 사도적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 하나하나가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선 먼저 의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없이 기독교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다면은 이게 도움이 안 되는 안 되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그렇게 가입을 하지만 결국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보이는 교회에 우리가 몸을 담아야 된다는 것 어떤 한 교회건 거기에 헌신을 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면서 그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특권이라고 생각할 때는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광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죠 내가 뭐 이걸 그렇게 의무로 하면 내가 꼭 뭔가를 갖다가 주니까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다면은 빚진 것 같이 그렇게 교회에선 감사히 생각하라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이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프리블리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나 아무나 교회에 교회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멤버가 된다 교회에 여러분들께서 연합되어 몸을 담고 있다 이거는요 큰 특권이라는 것을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골로세서 1장 18절에 있는 것 같이 나오는 것 같이 그 외에도 또 나오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는 몸인 교회의 그 머리시라 교회는 몸이고 그는 머리이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다 사람의 몸이 많은 부분과 부분의 협력과 의전으로 연합하여 기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각각은 몸 전체를 위해 공헌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자질을 부여받았다고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비교적으로 소유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더 있습니까? 비교적으로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머리 그리스도께서 머리라는 점을 또 이렇게 교회가 몸이라면 머리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그렇다면 능력도 있고 하는 일도 많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이라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다면 전적으로 지휘하신다라는 것을 갖다가 remind 주므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목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건 교회 안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다가가 항상 여쭤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오께서 머리되시니까 머리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 공부 오늘 내용대로 말씀의 내용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더 하나가 되고 강화되고 건강하고 성장할 때 더욱더 여러분들께서 성숙해질 때 보이는 이 교회 뉴라이프 선교회 교회 교회들 중에 하나인 이 뉴라이프 선교회 교회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에게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으로서 그리고 생각으로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겸손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귀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게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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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